네, 어서오세요. 직전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사랑 많이 받았는데요. 날 더워질수록 주방에 들어가는 게 신어지잖아요. 하지만 좋은 주방 상품 딱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기도 편해지고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오늘처럼 피해풍전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렇습니다. 가져가시면서 프라이팬 바꿔보세요. 네,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신 이게 풍년의 인덕션인데요. 이게 지금 공영 쇼핑가가 79,000원입니다. 그런데 얘가 지금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가격을 좀 이따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고 오늘도 이 조건이 딱 준비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. 맞아요. 또 함께하세요. 그래서 7월 중에는 마지막 생방송으로 7월 초에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지막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데 인덕션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백화점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브랜드, AS도 다 하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바로 피해풍년 정품으로 가져가시면서 단독 조건으로 ARS, 자동주무전화 10% 할인 혜택. 그러면 가격을 보시면 8만 8,200원까지 방송 최저가 찬스로 가져가시는데 8만 원대에 가져가시는데 지금 보시는 후라이팬이 3개, 그리고 여기에 마스터 볼, 그리고 뚜껑,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인덕션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이걸 가져가신데 8만 원대에 AS도 백화점 다 가실 수 있다는 거.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고요. 맞아요. 특히나 저는 이제 구성 한 번 더 공개를 해드릴게요, 고객님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사이즈 없고요. 다 피해풍년 정품이고요. 28cm 후라이팬. 네.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거 되게 깊은 펜 맞거든요. 웍입니다. 궁중 펜으로 여기 옆에 딱 한 번 보여드릴게요. 깊은 깊이감까지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또 고객님 저는 이게 좋았던 게 깊은 펜이라고 해서 이런 사각 셰프를 만들기가 어렵거든요. 이런 플랫한 걸 딱 보시면 아, 우리 셰프들이 많이 썼는데 하시면서 많이 아시는. 그거까지 다 사이즈 똑같이 갈 거고요. 여기에 저는 이거 좋았어요. 스텝 마스터 볼이라고 해서 국수 쌈고 스파게티하고. 맞아요. 그럴 때도 좋습니다. 튀김 하실 때도 좋아요. 뚜껑 호환 다 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객님 숨이 차요. 인덕션 7만 9천 원짜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. 정말 숨이 차실 돈으로 말씀하셨으니까. 지금 보시면 7만 9천 원입니다. 지금 눈에 보고 계시는, 눈에 보고 계시는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자동주민전화 이용하시면 8만 8,200원. 여기에 나눠서도 내실 수 있습니다. 한 달에 14,700원이면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. 저희가 이렇게 두 명 다 목소리가 딱 올라, 톤이 올라간 게 아무래도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되니. 맞아요. 아니, 왜냐하면 이거 후라이팬은 우리가 항상 바꿔야 됩니다. 시기가 지나면, 스크래치 나면 바꾸세요라고 말씀드리죠. 그런데 그 바꾸시는 주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게끔. 지금 보시면 아예 7 중에 코팅이 들어가 있는데 쭉 보세요, 고객님. 메가 티타늄 베이스층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견고하게. 그렇죠. 심지어 눌러붙지 않게끔 마감층까지.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저는 이게 좋았던 게 IH판이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. 맞아요. 뒤틀리는 거 거의 없고요. 열을 빠르게 흡수해 주고요. 인덕션 바닥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인덕션에도 다 호환이 가능하니까. 그렇습니다. 편하게, 여름 가리지 않고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요, 고객님. 프라이팬 방송이 진짜 홈쇼핑에서도 보시기가 어려워요. 맞아요. 그런데 그 첫 번째 유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, 이거 만드는 걸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65년 동안 만들어왔기 때문에 프라이팬 하나 만들더라도 그 넌스톡이 다릅니다. 맞아요.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치즈인데, 치즈는 기본적으로 유단백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팅이 나가면 약간 탈 수 있어요. 그럼요. 그렇죠. 그런데 위아래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열을 쫙 가하면, 아무래도 코팅은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쫙 한번 태워보고요. 네. 여기에서 한번 제가 싹 한번 돌려볼게요. 이게 치즈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면. 붙을 것 같아요. 오, 안 붙었네. 안 붙었네. 붙어야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. 지금 보시면 이렇게, 이렇게. 오히려 더 맛있게 익었네. 그러니까 고객님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덜어내고요. 여기서 제가 안 닦아요. 안 닦아요. 안 닦아요. 그냥 바로 여기다 지단을 할 겁니다. 와, 7초 코팅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코팅도 코팅입니다만, 고객님. 이게 고순도의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열이 중앙으로 오잖아요, 보통. 이게 바깥으로 빨리빨리 전달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훨씬 편안하게 좀 빠른 시간에 요리해보실 수 있는 거고, 지단을 하나 하시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사분사분히 돌리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계란말이 금방 되잖아요. 우리 아이도 오므라이스 충분히 해줄 수 있죠. 그러니까 요리하시면서 넌스틱역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. 맞아요. 그냥 후라이팬의 생명, 넌스틱역 일단 보셨고. 어머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덕션 저희가 같이 드리는 거, 그 위에 이거 뭐예요? 잡지책이 하나 올라갔어요? 그런데 위쪽에 후라이팬을 그냥 올렸어요? 끓고 있어요. 끓고 있어요. 인덕션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? 이게 왜 그러냐, 고객님.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 옆으로 열이 느껴지지 않아요. 인덕션은 기본적으로 팻만 가열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글보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후라이팬과 냄비는 뜨거울 수는 있지만 이 여름 자체가 뜨거워지진 않아요. 그래서 이 인덕션이 고가인데 이게 지금 구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만족이 되실 거고 고객님, 인덕션팬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고가입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뒤쪽을 코팅하는 게 아니라 인덕션을 사용하려면 뒤쪽에 인덕션 패드라는 게 붙어요.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자사인데요. 동글동글 동글하고 어쨌든 열은 흡수가 되겠죠. 그런데 저희 자사 거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?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는 흡수도 되지만 뒤틀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스텐레스하고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열팽장 개수가 달라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써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이거 한번 부어볼게요. 같이 똑같이 부어보면 이게 보세요, 고객님. 여기는 배불뚝이라 그래서 가운데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양념하고 버무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. 맞아요. 그래서 가운데는 타고 옆에는 또 안 입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번거로웠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IH판이 쫙 붙어있고 고순도로 들어가 있고 역시 다르다는 거 하나를 쓰시더라도 좋은 걸로 가져가시면서 코팅력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거 지금부터 공개되세요. 이게 고순도라고 하더라도 바디 자체의 고순도를 적게 쓰면 안 돼요. 지금 보시면 이만큼 높이 감을 올리려면 적게 쓰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균형적으로 갖고 가는 이런 두께는 가져가야 되면서 여기에 코팅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라 그러죠? 이런 약간 좀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넣어보실 수 있겠고 조개코 혹시라도 약간 좀 이런 불쇼라도 요리 하나 하시더라도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여기에다 양념을 한번 싹 부어보면 고객님 우리가 여러 가지 딱딱한 것 둘째 치더라도 양념을 했을 때 열이 빨리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세요. 양념하고 빨리 버무려지죠. 그리고 이 양념 자체가 뭔가 굳지 않아 굳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난감해져요. 여름철에 일 못해요. 그렇죠? 지금 보시면 또르르 또르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코팅력 뿐만 아니라 불앞에서 있는 시간이 짧아지죠. 맞습니다. 요리의 맛은 깊어지고 불앞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던 게 고객님 따로 사시면 5만 원이 넘어가는데 깊은 팩 이걸로 쓰시면서 마스터 볼까지 같이 해가지고요. 지금 보시면 정말 수만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. 이거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. 근데 스테인리스 재질로 쭉 안쪽에 넣어보고요.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 비빔국수나 어떤 쫄면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소면 같은 거 그러니까. 여기다 잠깐 삶으셔가지고 금세금세 딱 떨어내시면 되는데 보세요. 밑에 물이 쭉쭉쭉 빠집니다. 이러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옆에다 딱 옮기시면 되고 튀김 요리하실 때도 내가 기름 빠지는 거 걱정 없이 여기다 그냥 딱 놓으시면 되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. 아니 그래서 콩국수도 해드시고요. 솔면도 삶아 드시고 김치말이국수도 하시고 다양한 거 다 하시면 돼요. 벌써부터 지금 두 세트 이상씩 가져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. 7월 중에는 더 이상 생방송이 없습니다. 피앤풍렴 방송 진짜 오랜만에 왔고요. 지금 보시는 거 후라이팬 하나, 둘, 세 개 그리고 나서 인덕션까지 저희가 다 챙겨드립니다. 이거 따로 구매하시는 가격이 7만 9천 원인데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가격이 8만 8천 2백 원 그러니까요. 자동주문 전화 들어오시면 방송 최저가 찬스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. 이번 기회에 주방살림 싹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 주방의 장인정신 피앤풍렴 1954년 탄생되어 70년대 초 풍년의